이거 3개 하면 거의 1,000만 원 정도예요 레어카드가 뜨면 판매할 수 있다고 모두가 나를 잊었을 때 이걸로 좀 벌어먹을 수 있는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도록 사과? 왜 사과? 젊게 사자구나 어차피 어차피 놀랐고 다 해볼까요? 친구들입니다 야야 일하는데 좀 가있어? 첫 촬영입니다 시작한 거예요?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평소 취침 시간이 AM 3시거든요 PM 10시에 잤습니다 살짝 돌아있으니까 주의 바라시고요 저희 어떤 프로인지 혹시 알고 오셨나요? 그럼요 다 돈 받으려면 뭐 하겠습니까? 기회기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만큼 잘 흡수해서 제가 잘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? 사실 잘 몰라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MG고요 그 MG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핫 인플루언서라든가 저라든가 누구의 집에 가고요 그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또 소비하는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MG들을 공략할 자신이 있으세요? 저는 근데 어디 가서도 꼴리지 않은 영안역 옷도 좀 올드한 느낌 어쩌라고요? 나이가 있는데 영지들 할게요 영지들 영안MG들에서 영지들 영지들의 워너비로 가겠습니다 허영지, 이영지 아니고 그냥 영지 젊게 살자구나 어차, 어차, 놀라 야 오늘 첫 번째 손님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방송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많이 보여주신 분이고요 그분의 방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분량이 잘 나오지 않을까 10명 중에 8분이 10대, 20대인데 여성분들이 팬이고 하울의 느낌도 좀 있어요 괜찮아요? 여기?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또 이제 부동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봤을 때 그런 좀 견적이 나오죠 최소한 월세가 한 60... 어? 여기 새로 생겼네? 여기 뭐 생겨요 여기? 이게 왜냐면은 주변에 상가가 어떤 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활성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이제 오피스텔이 좋은 점이 고등점이 낮지 사회 초년생들이 오피스텔에서 살고 싶어해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풀옵션이거든요 근데 단점이 관리비가 많이 나와 사회의 쓴맛을 보고 싶은 친구들 복층의 낭만에 빠져 산 친구들 어디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아침에 잠이 많은데 일어마자마자 쌍욕할 수 있어요 일단 조인저를 빌러보도록 할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영님이셨군요 아침점이 많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길이 없고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분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번에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간단하게 인터뷰 몇 개 할게요 네 네 본인 집은 10점 만점에 몇 점? 3점 정도? 대단한 집은 아니기라서 본인 집에 살기 대 랜덤 돌리기 결심 살아야죠 물건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요 MBTA가 어떻게 되세요? 네 INTJ예요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? 광대입니다 누구랑 같이 살고 계신가요? 되게 많은 친구들이랑 살고 있어요 최소한 100명 정도 집 공개 가능하세요? 아 그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늘 첫 탄대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여기가 구리라서 구리다는 소리 절대 아니고요 오늘 잠실타워 뷰가 보여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거 보면 뭐냐 빌 흉 화복이라잖아요 지금 대길에 드서놓네요 시작이 좋네요 시작이 좋아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20에 40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2년 차 좀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취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20년 됐다고 쓰면 되지 자연스럽게 직구하는 거에 도가 텄었거든요 난 그래서 절대 사진으로 안 봐 확대를 해가지고 문이 이만한 이중문으로 나와요 사장님이랑 친해지면 메모리 나와 자주 보면서 약간 얘기도 하면서 구슬리는 거예요 이런 등 있잖아요 따로 옵션으로 달아주신 거거든요 한 천 정도 더 들어갔을 거예요 조명감만 해가지고 발품을 팔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 집이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다면 바로 강변 북로 탈 수 있어요 성공뷰 호베이 집 끊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빛이 잘 들어오죠 근데 올빼미라서 굉장히 싫어요 남자들 치고는 잘 정밀한 느낌이 들었는데 인테리어 워낙 관심이 많아서 조금 카페 느낌으로 좀 바꾼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예쁘잖아요 근데 방치를 점점점 하면서 이게 점수가 좀 낮아진 거 같아요 물건을 잘 못 버리거든요 그거는 찜콕 할만한 것들이 많겠네요 탁! 붙여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거 찜콕 하나 할게요 이 전체가 코딱지 제일 태백! 바로! 야 이거 다 수기로 직접 자극성하신 거예요 근데 압류 딱지를 진짜로 만들어서 혹시라도 그분이 논란이 커지면 인플루언서 유튜버들 잡고 다니는 자극이다 그럼 오늘부터 압류 딱지를 구경을 본격적으로 해? 어디부터 좀 궁금하신가요? 거실에 뭐가 많이 보여가지고 거실 하나의 방 3개에다가 다 이제 포베이죠 필름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카메라가 되게 많아요 이거 3개 하면 거의 천만 원 정도예요 우리 백종사님 쓰시는 핸디캠의 그 업그레이드 최신 버전 아니면 이렇게 비싼 정확하게 한 600 정도 합니다 지드래곤 카메라 아시죠? 예전에 더 에디션이 블랙 컬러예요 이건 재테크입니다 얘네들도 정말 오래전에 샀는데 안 쓰는 거 자체가 진짜 거짓말이라 손님이 오면 사각! 원래 필름 카메라가 좋은 게 빈티지예요 조금 내가 쓰다가 때 타도 팔 수가 있어 제일 탬이 왔긴 해 찍어주신다거나 이런 게 없나요? 필름 값이 36롤에 4,000원이었어요 지금은 한 16,000원에서 2,000원 하거든요 지금 뭔 말이겠어요 죄송해요 재테크적으로 좀 괜찮은 부분의 아이템들 저는 항상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여기를 좀 봅니다 저금통인데 모아두면 돈이 들어온다는 포테미즘적인 그런 게 있어서 카드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포켓몬 카드요? 1,000원에 10장씩 뽑을 수가 있거든요 레어카드가 뜨면 이거를 또 판매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배우고 있어요 진짜 돈밖에 모르시죠 주방을 조금 소개를 하자면 죽었던 빵도 살려준다는 그 브랜드의 빵 굽는 3년 전에 구매하고 두 번 썼습니다 운동을 하고 식당을 하기 때문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앞에 있는 약을 더 많이 먹고 위에 있는 약을 더 많이 먹어요 운동의 삶은 약으로 시작해서 약을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내추럴 그럼요 그리고 예 음식물 처리기 집에 있으면 너무 좋다 심지어 처리를 하고 나서 안에 내용을 열잖아요? 냄새가 좋아 아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썩은내가 아니라 빵집의 냄새가 나 다이어트하다가 배고프면 냄새를 맡는 거야 아 빵집 냄새 아 빵집 냄새 당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열어주세요 이 중에서 코딱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? 칩사이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미쳤어요 계란 해먹는 거 너무 귀찮고 조리할 때 완숙도 있지만 반숙이 있고 덜 반숙도 있잖아요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반숙은 거의 한 3, 4분이면 되고 완숙은 한 6분이면 되기 때문에 아침 출근욕으로 만들어서 계란 먹기도 되고 15,000원인가? 2만원인가 그래 진짜 싸 이제 진짜 강추 안방은 뭐 사실 별게 없지만 조금 보여드릴게 이 친구가 있습니다 육지거북이 북이 온앤온 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북이 온앤온 북이 온앤온 북이 온앤온 이 친구 좋은 점이 뭐냐면은 피톤치대 향이 납니다 이 친구랑 교감이 돼가지고 지금 보세요 얘가 이렇게 있어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죠 100마리 정도 저랑 같이 살고 있다 저 친구 1명 그리고 99명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새우들이 좀 살고 있어요 물고기에 관심이 많고 물질이라고 하죠 그런지 관심이 많은데 이쪽엔 비시림프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사육을 하고 있고요 대략 한 100마리 정도 있는데 많이 용궁을 가가지고 여기는 줄에서 한 30마리 정도 오시는 길에 여기 또 이제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할만한 좀 리미티드한 아이템들도 있고요 원래는 재테크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재테크가 된 느낌 혹시라도 슈테크 하시려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대략 한 2,000만원 주고 샀거든요 1,000만원도 안 할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어머니 많으시겠어요 엄마 이 방은 잠깐 말했죠 항상 준비하는 삶 제 스트리밍 공간이고요 트위치에서 하고 있어요 전문가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세팅을 다 했어요 이렇게 마이크를 키고 얘를 키면은 어? 됐다 됐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몇 분이 들어오셨죠? 네 보통 몇 분 정도 들어오세요?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방송하고 있거든요 두 명? 진짜 나 좀 되게 본격적으로 하려고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도록 아 사과 왜 사과? 아 미쳤다 잠깐만 이거 찜콕 하나 할게요 바디 버터라고 향수를 안 써도 되고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 냄새 진짜 좋아 어 뭐야 혼이 왜 그래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 워터픽 아세요 워터픽? 양치하고 난 다음에 진짜 양치가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워터픽을 하는 순간 전날에 먹은 틀 전에 먹은 한 달 전에 먹은 그 찌꺼기가 다 나와요 뭐 잇몸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아픈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안 좋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집은 이게 이제 끝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지? 방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컨 하우스라고 하죠 영지들의 원업이 아니겠습니까? 하나도 장만을 했거든요 여기는 상가입니다 어 그럼 얘가 뭔가 장사를 하나?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제가 이제 물 생활을 좋아하는데 물고기를 더 많이 좋아해주고 약간 사랑하게 되니까 한두 개씩 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넘어온 거예요 이건 물테크라고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좀 더 진지하게 하고 있고 하루 최소 두 번 와요 최소 두 번 얘네가 내가 없으면 죽어 내가 엄마 아빠 같은 개념이고요 얘는 이제 블루글라스라는 종이고요 얘는 이제 시크릿 바이올렛 알비노 플레드라는 물고기였고 지금 원래 여기에 어항을 계산상으로는 100개 이상 설치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케어를 못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위험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케어할 수 있는 선에서만 키우고 있다 지금은 판매를 안 하세요? 지금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한테만 단돈 쌍에 만원 팝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잘못된 상황이 와서 모두가 나를 잊었을 때 나중에는 이걸로 좀 벌어먹을 수 있는 팔 수가 있어 판매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도록 이 전체가 코딱지 여기는 진짜 워너비 공간이다 자 그래서 오늘 누구집에서 최고의 아이템을 고를게요 기준 선정이 뭐냐면 나한테 최고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그런 아이템인데 오케이 저기 있습니다 오늘의 누구집 정흥혁씨의 제일템은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나 이거하고 되게 성격이 좋아졌어 옛날에는 모나트 고민도 많고 내가 힘들 때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거든요 크게 요약을 하면 취미예요 취미를 함으로써 생각을 줄이자 그런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물생활이 접근성도 쉽고 재테크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저희 매장으로 오시면 보고 오신 분들한테 좀 싸게 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정영민 집들이 아니니까 집들이로 왔는데 네 나가주세요 오! 가만요! 가만요! 그건 버려주세요 해바라기를 썬다는 것 자체가 돈이 들어오겠다는 거겠죠? 저희 PPL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PPL 부탁드리고요 자 와 진짜 갖고 싶었어 내가 오늘 하면서 느낀 게 나라는 사람을 되게 많이 오픈한 거 같거든요 공략을 할 수 있는 느낌? 안녕하세요 누구 집입니다 오늘은 어디 돈 냄새 한번 맡으러 가겠습니다 이런 건가요? 다음에도 기다려주세요 여기에 그분이 산다는 게 맞죠?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근데 여기 컨셉은 뭐예요? 원아트인 팀에 웃으라고 하면 롤렉스 준다고 했거든 알죠? 사하러 가져요 pack 물고기 으어오